엄마의 유방이 이스트감염을 앓게 됐다면 아기의 입안에 아구창이 걸렸는지 함께 확인해 봐야 해요 직접 모유수만 했다면 엄마가 이스트감염에 걸렸어도 아기의 입안에 아구창이 생길 가능성이 낮아요 그러나 유축해서 젖병에 담아서 보관했다가 수유한 경우에는 아기의 입안에 아구창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스트감염과 아구창의 원인 이스트감염은 사람의 몸에 정상적으로 기생하는 진균인 칸디디아균이 증식하면서 발병해요 발병 원인은 잘못된 젖물리기, 유두상처, 항생제와 스테로이드 복용 고탄수화물 식단, 고무족국지에 잦은 사용입니다 가장 큰 원인은 엄마의 면역력 저하예요 엄마가 이스트감염에 걸리면 아기 입에 아구창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서 함께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모유수유를 하지 않는 아기가 아구창을 앓는 이유는 입에 접촉하는 제품들이 깨끗하지 않아서예요 이스트감염 엄마의 통증과 증상 이스트감염은 수유를 하는 중 수유 후에 엄청 통증이 심해요 특히 수유를 마친 후에 유방 안쪽으로 칼에 베이는 고통이 쓱 지나가듯이 반복적으로 느껴져요 제가 이스트감염에 걸려봤는데 그 통증은 젖이 도는 찌릿찌릿한 통증보다 훨씬 더 아픕니다 유방에 모유가 많이 있는 동안에는 통증이 거의 느껴지지 않고 유방에서 모유가 싹 비워졌을 때는 매우 매우 아파요 아구창 아기의 통증과 증상 엄마가 이스트감염에 걸렸어도 아기에게 아구창이 없다면 아기는 굉장히 젖을 잘 빨아먹습니다 그러나 아기에게 아구창이 발병하면 젖을 잘 먹지 못하고 거부하거나 기저귀 발진이 생기기도 해요 아기 입안에 하얀 백태가 보이면 구강 천들티슈로 닦아보세요 잘 닦이면 입안 찌꺼기예요 그러나 닦았을 때 잘 닦이지 않고 피가 약간 보이면 아구창일 수 있습니다 이스트감염과 아구창을 치료하는 방법 항진균제를 꼭 처음 받아 복용하세요 엄마는 항진균제를 처음 받아 복용하면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통증이 많이 줄어들 거예요 2주간 꾸준히 복용해야 균이 완전히 사라져요 2주가 되기 전에 복용을 중단하면 절대 안 돼요 아기는 약 4일간 항진균제 용액을 입안에 도포하면 금세에 아구창이 사라집니다 모유수유를 하는 엄마는 이스트감염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수유브라와 속옷을 삶은 세탁하세요 아기의 입과 접촉하는 모든 제품을 매일 열탕 소독해야 해요 깨끗한 냄비에 물을 넣고 팔팔 끓여주세요 100도씨가 되어서 팔팔 끓을 때 제품을 넣고 플라스틱유는 2분에서 5분 실리콘유는 30초 후에 꺼내서 자연건조시킵니다 모유수유를 열심히 하면 빠르게 회복돼요 엄마와 아기가 약을 복용하는 동안에도 모유수유를 계속할 수 있어요 유방에 온찜질과 냉찜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젖을 다 먹이고 난 후에 매번 깨끗한 물로 유두를 헹궈주세요 유두를 닦은 손수건은 삶은 세탁을 꼭 하고 헹군 유두는 공기 중에 노출해서 건조시킵니다 유축한 모유는 즉시 먹이고 저장하지 마세요 모유에 세균이 섞여 나오지만 아주 극소량이기 때문에 모유수유는 아기에게 안전해요 유축한 즉시 접병에 담아 아기에게 먹이는 것도 안전합니다 그러나 유축해서 저장해둔 모유는 저장할 시간만큼 세균이 증식되기 때문에 아기에게 먹여선 안 돼요 유방이 아프더라도 약 잘 먹고 얼른 낳아서 엄마와 아기가 행복하게 모유수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방이 아플 때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응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합니다